한 번 선거 문제는 이 정도 하고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을 돌면서 아마 당원을 만나는 마이입니다 페북글도 올리고 지난 며칠 구석구석을 돌면서 저와 이미 교류가 있는 당원 동지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모양입니다 엉터리 여론 결과가 나왔네요 국힘당 차기 당대표 이준석은 22.9%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또 국힘당 당대표 선거를 맡으면 당선시켜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계속 발표하는 걸 봐 무슨 작업을 하는 모양이네요 국힘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22.9% 안철수가 20.4% 나경훈이 12%로 3강을 행성했다 벌써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어제도 허난가 하는 국힘당 대변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그를 변호할 수 있는가 변호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유승민 계획 1주석 사태의 일제 포화를 터뜨리다 권력 노름 빠지면 죽음뿐 참 제가 낙담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가치체계가 완전히 그냥 엉망인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김병욱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네요 이 대표의 징계 문제는 개파 갈등이다 이렇게 보내요 아웅다웅 찰나의 권력 노름에 빠져서 골목 치킨 게임을 벌리면 그저 다 같이 죽을 뿐이다 사실과 진실의 문제를 안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김세현 이준석 대표 중정계는 지난해 보궐선거를 계기로 편입된 신흥주류 2030 세대에 대해 동맹 파기를 선언한 것으로 읽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 대표 2030 커뮤니티에 대한 구조 요청의 호응이 크면 만성적인 내전 상황으로 약하면 보수 정당 역사상 가장 쪼그라던 외연을 가졌던 자유한국당 시절로 회개할 것이다 김세현 씨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사실하고 진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득에 따라서 얼마든지 모든 게 지금 이준석 사건을 정치적 이득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하태경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대표를 물정없이 심정만으로 징계한 건 부당하고 당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김웅 씨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 남이가 진 앞에 출몰하며 사력을 다하여 싸우니 향하는 곳마다 적이 마구 쓰러졌고 남이 장군의 비유를 했구먼 윤석민은 지금 윤리위원회나 윤혁관들은 조폭과 같다 이렇게 계속 에드발룬을 띄우고 이런 에드발룸뿐만 아니고 조선의보의 대표 농객 가운데 안 한 김창균식 할려면 도무지 나는 납득을 저하고 연배가 거의 비슷할 건데 작년 이맘때 이준석은 한국 보수의 빛나는 보수이었다 이렇게 조선의보가 막 밀어줬죠 이런 인식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싹수가 노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낡고 퀴퀴했던 보수정당의 청량한 바람을 몰고 온 풍우나였다 조선 칼럼 수준이 엄청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류건일 주필이나 김대중 주필이 있을 때는 칼럼이 참 중호하고 이랬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조선일보의 칼럼들 보면 영익해 참 맛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칼럼을 쓰면 사람들이 욕을 얼마나 먹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납득이 안 되기는 이준석 징계 파동도 마찬가지다 사법적 판단도 내리지 않는 사안에 대해 같은 집안 식구들이 먼저 징계에 나선 것에 개의하다 미워서 찍어내리는 사감이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농객이 참 이런 감정적 보복을 소비하기에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은 상당히 대가를 치르고 있다 윤리위원회가 징계한 것이 감정적 보복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참 조선답자는 이준석이 보수기라고요? 크게 잘못 보셨습니다 그 친구 하는 것은 내내 자당을 해치는 일이었으니 버섯이 맞을 겁니다 독버섯 똑바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노송근님 난데없이 웬 엉뚱한 소리를 하시오? 2030이 어떻고 젊은 당대표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 젊음 좋지 그런데 말이다 생물학적으로 젊다고 생각이 젊으냐? 이준석이 여태 뭘 취향했는지 정치 차량이 뭔지 김창균은 아냐? 여기저기 다니며 방송국 마이크 잡았지만 기억나는 건 그저 2030뿐이다 이준석이 한 짓은 그저 고집과 근력욕이다 전라도에 기대어 까불된 것뿐이고 젊은 꼰대의 전형이었다 국대니 뭐니 했던 건 그저 현란한 말기술로 배락출세를 기대하고 뛰어드는 어린 불나방들의 한바탕 꿈이었다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창균이 그래도 못내 아쉽다면 아들놈을 가장으로 세워보라 이 점에 군자를 생각해 온다 천방지축 떠들어대는 인간보다 입이 무겁고 생각이 깊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자가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다 나이를 불문하고 말이다 정치가 소급자는 아닌 우리 모두의 운명을 짜원 행위니까 말이다 760명에서 탄생하고 50위 이걸 바가지로 적어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글쎄 성매수 증거가 뚜렷한데 그런 사람을 당대표로 끼고 앉아있는 게 정상입니까? 일부 당신 같은 사람만의 생각일 겁니다 2030도 52%가 이준석이 징계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배는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죠 661명이 찬성하고 옛날처럼 칼럼 갖고 있다고 이런 폼 잡고 칼럼 쓴다니까 다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욕을 엄청 많이 해놨습니다 허접한 논술이다 이준석을 파멸로 이끈 것은 성상낙과 정거인멸 사죄입니다 스스로 판 구멍에 스스로 빠졌는데 누굴 탓하냐 논술을 쓰기 전에 왜 국힘당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을 징계했는지 연구하고 좀 써라 2218명이 찬성하고 246명이 반대입니다 내 또래 사람인데 김창유 씨가 어떻게 이런 글을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형편없는 글들 쓰고 있는 겁니다 지면이 아깝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소음이 헛소리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시대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핵심과 본질을 궤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의사결정과 판단과 주장은 사실과 진실 위에 바탕을 둬야 되지 이런 헛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일보 농객 다음에는 농객이 옛날처럼 사람들이 뭘 몰라가지고 아이고 농객님 아이고 논술 주관님 박수 치고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헛소리하듯이 이만저만 헛소리가 아니죠 정치판에 있는 국민의힘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젊은 분 같네 옥지원님 금일 칼림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중앙여성위 부위원장 옥지원입니다 저는 30대임이 단순히 성 이슈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부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조선일보로 어렸을 때부터 애도가고 좋아하는 청년입니다만 금일 논술 위원님의 칼림을 접하고 강력한 반대를 표하게 이 메일을 드립니다 우선 성상납 의혹이란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될 사안을 청년과 구태란 양비론적으로 접근해 본질을 흐리고 구태 세력의 청년을 탄압한다는 내러티브 즉 이준석 대표의 피해자 논리를 일방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듯한 발언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아무리 논술위원이라 하시지만 평양성이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 신문사의 언론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논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를 사감이라고 폄훼하셨습니다 우선 이것은 공당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둘째치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았을 때 사감이란 판단이 오히려 자의적입니다 국민의힘 5060이 10년 전 이준석의 대전에서 성상납 받으라고 등 떠민 적 없습니다 새벽에 김철근 정무실장이 벌벌 떨면 치력값을 쓸 일도 없었습니다 그걸 참 잘 썼네요 옥지원님입니다 복잡한 정치공학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상납 의혹이 찢고 국민과 당원들 앞에 경찰수사와 별개로 충분히 소명하고 의혹을 분리시킬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경찰수사로 누명을 벗고 무죄가 밝혀지면 그때 다시 돌아오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충분한 해명 없이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이상행동을 지속해서 보였기 때문에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김창균 논술 주관 참 글을 이따위로 쓰면 안 되죠 나도 글을 자주 쓰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글을 이런 글을 써죠? 이준석이가 2시간 50분 동안 윤리위원회 소명했지 않습니까? 윤리위원들이 총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변호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 전문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설득을 못한 거 아닙니까? 김철근이 단독으로 어떻게 7억 각서를 쓰냐? 지 일도 아닌데 그러니 당신 이야기 못 믿겠다 그래서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당신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판단한다 배심원 판단 땅땅땅 이렇게 쓰면 징계위원회 중징계 내린 거 아닙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김창균 논술 주관 이야기는 정말 조선 논술이 요즘에 그야말로 정말 수준이 너무 많이 낮아졌어요 성상납 의혹 징계가 왜 청년 정치에 대한 탄압입니까? 2030을 위해 성상납에 의혹이 있어도 덮여야 됩니까? 국민의힘 청년들은 전부 성상납 의혹인 대표유도 좋으니까 안고 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사리 판단도 안 되는 사람들의 말입니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성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축소시키려고 상당히 강력한 증거들과 절차에 맞춰 내려진 징계를 사감이라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시도들은 사회적으로 철퇴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십 년 전에도 성문제에 대한 처벌을 그런 식으로 우습게 조롱하고 피험에 축소시킬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적으나 조선일보랑 거대 언론사의 이름을 딸고 논설주관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매우 강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가볍게 그러한 용어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옥지원 씨가 참 글을 잘 썼네요 너무 부끄러운 글입니다 엄청나게 부끄러운 글입니다 도태우 씨가 유성민 씨가 옹호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 유성민 전 의원이 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윤리위원회가 의혹만 갖고 중인결을 했다 이게 조폭대로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 윤리위원회의 윤회관들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엄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한석훈 교수 성중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탄핵 결정의 탄핵 사유 중 범죄 혐의는 법원의 재판 결과 상당 부분이 무죄로 선고되었으나 유죄 선고를 받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및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죄도 유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석훈 성대법학전문대학 교수가 2021년 기파랑에서 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의 14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유성민 전 의원은 어제와 같은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자신이야말로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혹만 갖고 대통령 탄핵소추 의견을 주도했으며 해당 의혹은 재판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다 본인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게 조폭들여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면서 이런 일을 주도한 자들은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엄한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라고 말한다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 조폭들여 하는 일과 같았다고 편견하고 있다 본인은 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어떻게 엄한 책임을 질 것인가 말 같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어쩌면 사회가 이렇게 사실관계와 모호하고 선악판단과 합법과 불법과 정의와 부정의의 그런 기준이 흔들리는지 한마디로 나라 자체가 참 엉망진창이 됐다고 봅니다 사람이 이런 짐승하고 다른 것은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정의는 정의고 부정의는 부정이라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인간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가축이나 짐승 선악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